최근 유명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이 연일 터지면서 10대 탈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기독 전문가에게 듣다. 첫 번째 시간으로 청소년 사역 전문가 이호셉 목사를 만나 10대들의 일탈 현상과 대처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소년범죄 건수는 약 7만 건. 그 중에서도 성매매 등 강력범죄 비중이 매년 꾸준히 늘면서 범죄 양상은 날로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 10대는 소셜미디어 접근성이 높아 범죄 환경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성매매도 마찬가지고 모든 청소년들의 범죄가 예전에는 특정 아이들이 하는 범죄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페이스북 메시지라든지 오픈 채팅이라든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범죄의 반복. 수년째 재범률 30%대로 범죄 이후에도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벌써 10년째 유흥거리로 나서 일탈 청소년들을 선두해 오고 있는 이호셉 목사는 이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정제와 사회적 낙인은 오히려 소년범들의 재범을 부추긴다고 지적합니다. 온당한 처벌만큼이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 또한 중요한 책무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만큼은 이들을 품고 온전한 회복을 돕는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목사가 지난 10년 동안 길거리에서 밥 사주며 인연을 맺은 아이들만 천여 명. 정상적인 직업을 찾고 개중에는 또 다른 일탈 청소년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아이들 곁에 좋은 어른이 있는 것만큼 좋은 환경은 없다고 말하는 이 목사. 이 일이 특정 누군가에게만 국한된 사역이 아님을 강조하며 한국교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한 지역에 위기 청소년 집단을 한 교회만 맡아줘도 오늘 우리 나라의 소년원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은 우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는 거죠. 특이해 보이는 오늘날의 세대가 사실은 좀 성격적으로 만나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